디즈니사의 인어공주 실사 리메이크는 여러분 분사에요 분사 여러분은 그러면 공개된 할까요? 공개된 출시된 이런 뜻이죠 최근에 출시된 디즈니사의 인어공주 실사 리메이크는 동사 나오네 받았어요 이것도 분사죠 여러분 예쁜엄마 예쁜엄마 혼합된이죠 혼합된 앞에 문법 했으니까 하고있는 된이에요 혼합된 리뷰를 받았어요 반틈은 욕하고 반틈은 칭찬하고 했겠죠 원래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사랑받은이죠 이것도 여러분 분사에요 분사 사랑받은인데 여러분 여기 워즈가 있으니까 사랑받았다죠 사랑받았는 반면 새 버전은 단어에 있었죠 실패합니다 여러분 또 나오죠 여기 컨퓨징 왔죠 혼란스러워요 이거 선생님이 설명을 최대한 줄여서 올렸어요 이 컨퓨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I am excited 더 게임 있죠 더 게임 It is exciting 엑사이팅 그거하고 같은 종류의 분사에요 It is confusing I am confused It is surprising I am surprised It is disappointing I am disappointed 이렇게 쓰는 아이예요 뭐가 실망스러운가 볼까요 결정인데 뭐 하려는 결정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선생님이 한 번만 설명할까요 여러분 영어에 마실 물은 water를 먼저 써줘야 돼요 마실 뭐뭐할 water to drink 마실 물이에요 읽을 책은 뭡니까 여러분 books to read 이렇게 씁니다 됐어요 그럼 이거는 제거할 결정이죠 뭘 제거하는 결정입니까 상징적인 노래와 흐릿하게 비춰진 장면들을 제거하려는 결정은 혼란스럽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 이야기는 여전히 동사네요 여러분 이게 회전하다죠 선생님이 맴돈다 할게요 맴돈다 뭐 주변을 어린 여자아이 주변을 맴돌아요 여전히 주인공은 어린 여자아이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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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배운 분사죠 분사 맞죠 어떤 여자예요 여러분 희생하는 여자 희생하는 여자 ing니까 맞죠 희생하는 여자 입니다 볼까요 그녀의 목소리를 희생하는 어린 여자 주변을 맴돕니다 남자를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버렸어요 위치는 선생님 어떻게 해석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알았죠 언젠가 이것도 문법으로 하는 날이 오겠죠 그런데 그것은 구식이에요 사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영화의 길이는 두 시간 두 시간 이상 너무 길어요 누구에게 요새 틱톡 보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여러분 두 시간 이상 앉아 있으라 하면 그게 여러분 힘든 일 알겠어요 어린 시청자들에게는 너무 길어요 change is made to the characters 아 여러분 이것도 빨간색 해야 되는데 어쩜 매번 빨간색으로 요게 여러분 동사가 아니에요 그럼 make made made에 항상 making과 같이 존재하는 분사죠 여러분 만들어진 변화예요 만들어진 변화 볼까요 어디에 만들어진 변화입니까 여러분 캐릭터 등장인물에게 만들어진 약간의 변화들은 요거 돈 퇴브죠 돈 퇴브 돈 헤브 맞죠 의미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있는 영향을 끼치진 못해요 이거 결핍 겨려하다 겨려하다 없다 뜻이에요 자 에리엘로서 이 주인공 이름인가 맞죠 에리엘로서 할리 베일리는 빛이 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하지는 않아요 뭐하기 위해서 영화를 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약간은 흑인인가 그렇죠 지금 흑인이라서 말이 많죠 예쁘더만 뭐 자꾸 뭐 못생겼다는 사람도 많고 완전 자기 얼굴이나 생각할 것이지 전반적으로 이 리메이크 이 리메이크 이 리메이크는 이거 실패하다죠 페일 마법을 캡처하는 것 맞죠 것 것을 실패합니다 뭐의 마법이죠 여러분 원작의 마법 맞죠 원작의 마법을 캡처하지는 못해요 실패하다 뭐뭐하지 못하다 라고 해석할 때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관역을 빗나갔죠 이것도 실패하다 여러분 이거 오늘 주요 표현이에요 미스터 마크 뭘 실패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닫으면 되겠죠 문제가 있는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미스터 마크 실패합니다 됐어요 아 아 아